엘제라드님 울트라짜뚜 형광수 19만원 질렀어요 저도 질렀어요 저도 질렀어요 오늘 받았어요 네 이거죠 저는 99,000원에 구입했어요 99,000원에 왜냐하면 아식스에 만원짜리 쿠폰이 하나 있어서 99,000원에 질렀어요 반품을 할까 아니면 신을까 고민 중이에요 싼 맛에 샀는데 물론 제 발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이 라스트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내일 갖고 나가서 신을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어요 99,000원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돈을 썼거든요 유니플로 가서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다운 자켓을 제 거랑 저희 집사람 거랑 두 개를 사서 얇은 패딩인데 보통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이 아마 아디다스랑도 옛날에 콜라보 한다고 했었어요 상당히 고가인데 뭐 유니클로에서 그래도 어차피 그런 콜라보들이 나오니까 저는 99,000원에 샀기 때문에 사실 더 저렴하게 사서 너무 싸게 산건데 싸게 산 맛에 그냥 막 신어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신발은 좋아요 제 발에는 이 라스트가 정말 잘 맞아요 보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